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네 그저 왕처럼 놀아보고 있거든 한국의 사극들이 더 멋져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품은 마력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별메이드의 선업 간신 파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왕위의 왕 간신 절찬 상영중 화이팅!